자 이번에 다섯번째 사연 자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날라리님이 사연을 올려 주셨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연애에 대한거네요 네 연애에 대한거네 좀 자신 없는건데 그래도 해 그래도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해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아이고 연애에 대한거네 한번 제가 네 밑장면 생각하고 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에 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자퇴하고 해외로 건너와서 밑바닥부터 시작한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어른들의 소개로 두살 어린 여자친구와 두달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매우 착한 친구입니다 현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같은걸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그간의 소모적인 연애를 많이 해서 지친 터라 졸업하자마자 빨리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처음 보고 얼마 안되서 아 이 사람은 정말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처음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자친구가 너무 조용하고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라서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상대방과 어떻게 맞춰나가야 할지를 거의 모릅니다 장거리 연애이기도 하고 제가 가끔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외로움이 느껴져요 지금은 연애 초반이고 현재는 마냥 좋으니까 넘어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사이가 깊어지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여자친구가 계속 이대로 하면 제가 지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연애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한 걸까요 아직 만난 시간이 두달밖에 안되지만 사회 경험도 나름 해봤고 나이도 점점 먹어가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어.. 잠깐만 이건 좀 이런 얘기가 되나? 날라리님한테?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날라리님 혹시 어.. 아 이거 물어봐야 되나 이거 어차피 성인들만 있으니까 혹시 속궁합은 맞춰보셨어요? 아 진짜 얘기하기 망감하다 아 왜 앉자는 거야 저분 아 저분 앞에서 얘기하기 좀 쪼팔리네 남자들끼리 얘기하시면 돼 아 진짜 이씨 죄송해요 그래도 얘긴 해야 되지 남자잖아 아니 성인이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아 두 달인데 아니 할 수 있는.. 아니라고요? 어 왜 안 했죠? 아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남자잖아요 남자들 아니 좋아하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진지한 거예요 근데 사주 받는데 그거 잘 맞을 거래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실전을 해봐야지 어? 실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쑥스러워하죠 이거 어떻게 내 입으로 얘기해요 아 쭉쭉 아니 근데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어? 나쁜 거 아니에요 님만 여자입니다 밤에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 잠깐만 날라린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외국 어디 계신가요? 외국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있잖아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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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전부 이상하지만 아 이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는 거잖아 중요해요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있잖아요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의견 합의되면 한번쯤은 거쳐야 되는 단계 있잖아요 저는 뭐 사고 쳐서 애생기라는 게 얘기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20대 땐 그냥 얼굴만 보고 행복하다 그랬을 때 쳐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 날라린이도 아 맞춰봐야 돼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는 거 강제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서로 이제 그 어떤 그 조건이 됐을 때 왜냐하면 사실 그냥 만나는 거지 이건 솔직히 너무 속급 장남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속공업도 안 되는데 결혼까지 간다고요? 나 이것 좀 날라린님이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말은 그렇게 한국에서 연애하면 두 달 정도 되면 이미 보장 다 봅니다 좀 팩트로 얘기할까요? 이게 팩트로 얘기 되죠 이상민이 두 달 정도 만났으면 속공업 못해도 한 세 번 정도 한국이었으면 네 한국이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 이거 뻥이 아니라 한국 가고 싶어졌다고요? 한국 가고 싶어졌다고요? 아 진짜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만나고 속공업 부탁을 하긴 한 사람도 있어요 네 많이 앞서가죠 많이 앞서가 그러니까 아직 속공업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결혼까지 생각한다 특히 결혼하면 아 코리아트는 결혼하셨으니까 아시겠네요 결혼하면 속공업이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더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볼 거 안 보고 다 봐야 되는 사이인데 결혼하면 맞죠? 맞아요 봐봐 토론이 얘기해 더 더 더 더 중요하다는 뭐 굉장히 뭔가 성방송 같아 19, 18, 19 잠깐만 이거 달아놓을까? 잠깐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잠깐만 이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즉흥적으로 뭐 하나 생각난 게 있어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이제 잠깐만요 여러분 자, 요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자, 오케이 여러분 여기 놔둘까요? 이렇게? 아, 요 앞에 놔둘까요? 19금? 오케이 이러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네 아니 근데 중요해요, 날라리님. 이거 중요해요. 여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자정이 조선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조선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님하고 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날라리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여성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날라리님이 이미 관계를 통해서 나랑 궁합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점점 더 육체와의 대화라고 하죠 점점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이 후원... 아,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험이 언제예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생각해볼게요 이게 분명히 날라리님하고 그 날라리님하고 여성분하고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차이 뭐냐 하면 나는 이 여성 존나 맘에 들고 진짜 내 나의 어떤 소울메이트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회만 된다면 이 여성과가 정말 살림을 차리고 싶다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맞죠 어떤 식으로든 근데 날라리님 그 입장이고 여자친구는 그냥 그냥 만나는 거 그냥 만나는 거예요 솔직히 난 여자친구는 연애기하면 없다 이런 거는 좀 어... 이런 거는 그냥 핑계라고 생각해 정말 여자가 좋으면 어... 하룻밤 먹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좋으면 여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럼 아예 그런 깊은 관계를 안 해낸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천천히 안아보자고 얘기하는 건 모르겠어요 사실 여자친구 여자친구도 뭐 연애만 많이 안 했을 뿐 아직 모르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알 거 다 아는 나이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날라리님이 날라리님이 어... 그... 그 여자친구 하고 데이트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돼요 굴레를 벗어나 5초로만 감사합니다 2시간 반이요 그러니까 날라리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날라리님이 너무 이런 말하면 그렇긴 한데 날라리님 너무 솔직히 너무 후 달리는 것 같아 사실 그러니까 날라리님이 직접 운전해서 두 시험 한 가지 간다는 거잖아 왜 걔놈이 안 오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만 이거 너무 그렇잖아요 날라리님 너무 전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내가 시험템에 이 사람 참으려도 난 별로 뭐 크게 뭐 상관없어 이런 마음인데 아니 어떻게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무슨 저렇게 조선시대 마인드로 통금 시간 있고 저렇게 생활을 해 아니 미국 아니 뭐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야 근데 너무 후 달린다 날라리님이 그것 때문에 2시간 반 또 운전해서 간다고요 사실 이런 말씀들이 많 잠깐만요 사실 이런 말은 여자친구 그러면 여자친구는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날라님은 그냥 미국에 거주하시는 거고요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거고 여자친구는 유학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 살로 온 거예요 나 그것도 궁금한데 나 그것도 궁금하지 여자친구 유학을 해서 유학 목적으로 온 건지 아니면 아예 미국에 어떤 그 영주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미국에 살려고 온 건지 이것 좀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 왜 물어봐야 되는지 아세요? 살로 온 거고요 사실 저는 여자친구가 연애를 못했다는 말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메리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 사실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다 보면 약간 자유분방이에요 약간은 스킨십 자유롭고 여자친구 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오랫동안 살았네 그러면 거기 거의 20년동안 산거네 20년 안에 20년 가까이 산거네 여자친구 분은 날랄리님은 10년동안 산거고 맞죠? 영주권 둘 다 있고 위험해서 그런가? 미국이 그만큼 위험해서 그런가? 미국에 밤에 만나면 한국하고 다르게 밤에 만나면 왜 총 들고 이런거 있잖아요 요즘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 밤에 위험하니까 왜 니거라고 니거들이라고 하죠 니거들 니거라죠 니거라고 흑인들 있잖아요 양아치 같은 애들 근데 총 들고 설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근데 미국이 위험한건 사실이죠 밤에 밤에 많이 위험하죠 밤에 아 그 영향이 있겠네 이게 한국하고 어떤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날랄리님 죄송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네 미국은 잘 때 문 안 잠거놓으면 총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날랄리는 또 총기 같은거 소유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마 그 그쪽 집에는 날랄리님 죄송한데 그러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랄리님도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날랄리님도 이게 중요한게 날랄리님이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한자로 어허 어허 아 진짜요? 와 진짜 야 이게 무섭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총기 뭐 청포상 엄청 많다면서요 합법적으로 한자로 얼마씩 20만원 하나 예전에 그것이 알고 있어요 봤는데 그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느낌이냐 우리나라의 약간 그 주유소 같은 느낌 집에 한 5미터가 한 군데씩 있는 1키로나 호신용을 사러 왔다카면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아 아 저거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네요 자다가 뒤통수 날려가실 수 있겠네 아 그 정도면 건척 맞네 그니까 우리 동네 왜 동네 주유소만큼 총포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 보통 주유소가 1키로에 한 대씩 있잖아 맞죠 편의점은 좀 심하고 한 주유소 정도 1키로에 기록이 깨끗해야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날라리님한테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뭐냐 하면 일단 날라리님 사는 데가 한인이 별로 없는 곳이죠 그 날라리님하고 날라리님 그 여친분하고 사는 곳이 어 일단 그 일단은 한인이 별로 없는 것이죠 한국인이 교포들이 없는 것이죠 많아요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어 어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야 이거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날라리님 그거예요 날라리님 그거잖아요 여자친구 너무 좋아서 시간만 되면 자주 보고 싶잖아 맞죠 자주 보고 싶은데 근데 막상 봐도 뭐 어 뭐 속공항을 보는 것도 아니고 통근 시간이 있고 무슨 어 어 그렇다고 여자친구 말이 있는 말이 많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주 하지도 않고 하니까 뭔가 만나거나 하면 뭔가 공허하고 맞죠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 맞죠 아 맞죠 근데 잠깐 날라리님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친구도 지금 꿈이 있잖아요 그냥 날라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국 사회도 대학을 나야만 취업이 되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날라리님 현지인이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으면 될 거 같아 한국 사회는 워낙에 초고학력 사회로 변해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대학을 안 나와도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자리는 구하기 쉽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 여자친구는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시험을 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국은 선택할 게 많다는 거네 맞죠 한국처럼 한국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거든요 지금 한국은 맞죠 한국은 단점이 내가 이걸로 갔으면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럼 다 먹거든요 그럼 바로 공무원이거든 바로 공무원 테크거든요 유성민이 봐봐요 나 미술 아니면 안 돼 미술 했더니 맨날 학원에서 그냥 초딩들 중딩들 맨날 이렇게 이래가지고 힘들게 하다 싶어가지고 몸도 마음도 지진답게 해가지고 빵공장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아 부모님이 있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중요한 건데요 이게 나 결혼을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결혼을 날라리님이 결혼을 원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나중에 그 부모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게 어떻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날라리님은 그냥 연애하고 싫으면 간두고 이게 아니라 그냥 결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여자친구가 더 가까이 지내려면 일단 부모님이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어떤 그 여자 딸내미의 남자친구에 대한 경계심을 좀 허무는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사회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자친구가 내 딸이 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한번 잘 보이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권신한 청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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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리님을 아셔야 되는게 미국 사회는 한국 사회는 다른게 미국 사회는 그리고 여자들이 어떤 경제권이 굉장히 많이 경제권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처럼 남자는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살림을 해야되고 그런 구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자도 능력이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능력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때 미국 여성분이 약간 좀 어머니도 그렇고 좀 일욕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욕심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있잖아요 날라리님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단 그 여성분한테 나 부담스러운 이미지를 주면 안 돼요 여친 분에게 부담스러운 이미지 이렇게 막 보챈다거나 보챈다거나 급한 거 같은 이미지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부모님과의 관계를 많이 접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라리님이 왜냐하면 부모님도 이 미국 사이가 얼마나 위험하고 매달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단 어차피 부모님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부모님한테 만나면서 뭐 술자리 같은 거 할 그런 거 생기잖아요 그럼 먹으면서 뭐 그 저는 뭐 그냥 연애하고 잠깐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를 그냥 한평생 같이 보고 서로 미래를 보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가벼운 사이로 안 만나게 최대한 여자친구의 어떤 그 그 권리나 꿈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자기의 미래를 보면서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해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 얘기 들으면 아 이 친구가 그냥 어 그냥 좀 허영심만 가득한 어떤 한국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 비전이 있는 친구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계심으로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주 만나고 얼굴 보고 하면 그 어떤 신뢰도 라든지 그런 게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어 얘는 그래도 어 내 딸한테 뭐 어떤 나쁘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어 저 친구랑 일박해도 되니까 저 친구랑 같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제가 든 생각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든 생각에 또 랄랄린이 또 뭐 어떤 게 있냐 하면 분명히 여자친구랑 가족들이 이 니거들 니거디는 양키들한테 뭔가 신변의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가족들이 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이 이 양키나 니거들한테 잘못 꼴려가지고 고경에 빠진 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랄랄린이 보기 싫은 것 보다는 아마 미국 사회에 대한 약간 좀 어 경계심 같은 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그 그 집 부모님이 아마 전문직을 하라는 이유도 일반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그 현지인들 미국 현지인들한테 치의있게 너는 분명하다 차별 다듬게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냥 돈만 벌 일 하지 말고 어 전문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니가 살아남아야 된다 막 이런 걸 아마 부모님도 조의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굳이 그냥 아무 일 하지 말고 전문직 시키는 이유는 미국 사비가 그 교포들이 살았을 때 교포들이 살았을 때 그냥 남들이 하는 그 현지인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차별 대우를 받고 뭔가 강도나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딸한테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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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우리 우리들처럼 허드레닐 하면서 지내지 말고 제대로 나아가서 시험부터 전문직을 해라 그래야 니가 이 아메리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걸 아마 그래서 아마 딸도 그걸 믿고 하는 것 같아요 딸도 지금 그 이제 그 여친구분도 부모님 의견을 따라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1세대긴 하지만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미군들한테 멸시받고 막 진짜 어 맞을 수도 있을 테고 막 그 사람들 돈도 떼고 막 죽을 위협도 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걸 눈으로 보고 자라는 날라리 놀랐지 않습니까? 난 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얄날리님 얘기 들으셔야 되는 게 이 분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아메리카 지금 미국 동부 미국에 살고 있는 거야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기준으로 우리가 아메리카이나 우리가 양키가 돼야 돼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날라리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보라 솔직히 한국사람이 적인 이유가 뭐냐 한국사람은 솔직히 돈벌레잖아 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 위약했어요 돈 벌려고 왔잖아요 돈 많이 버니까 온 거 아니에요 어 잘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한국에 먹고 살 게 별로 없고 돈도 안 되니까 미국 가서 돈 좀 많이 벌려고 온 거 아니에요 살지 않으면 어 그리고 힘들게 자리 잡았는데 어 한국 사람들은 뭔가 잘 보인다 하면 그거 벗겨 먹을 년 승리가 강하니까 경계하라고 아마 그런 걸 아마 그 따님들한테 굉장히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직 날라리님한테 여자친구가 아직 완벽하게 스캔된 상황이 아니니까 어 좀 경계하는 거 같아요 좋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경계를 하는 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딱 만날 시간 딱 정해서 만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혈액형하고 아무 상관없어 뜬금없이 그럼 유성민이 혈액형 뭐야 나 B형 같은데 아 AB형 같아 AB형 저거 뜬금없이 갑자기 혈액형 얘기하고 있어 혈액형 그만 믿어요? 그거 믿는 사람이 있어? 야 이분 혈액형 검색 많이 했겠네 어 A형이요? 아닌데 B형인데 뭐 4줄은 믿을 게 못 되고 그러니까 날라리님이 날라리님이 생각을 해야 될 게 궁합은 최고 혈액형 금합은 최상이네요 하하 하하 혈액형 혈액형 금합은 끝판왕이네요 혈액형 하하 혈액형 안 받으겠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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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유성민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혈액형 기조로 봤을때는 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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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네 그니까 어 음 음 음 일단 그 진작에 길게 생각하래 길게 어 일단 시험이 끝날때까지는 가벼운 데이트 아 아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날라리님이 뭔가 지금 그게 문제야 나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래 날라리님 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을 하는거지 아직 부모님하고 그쪽 가족 님만의 님에 대한 경계가 안 풀렸어 지금 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아 아 아니라니까 결혼할 사람에게도 더더욱 하면 안된다 연애하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연애할 것 같으면 결혼한다면서요 그리고 날라리님은 여자친구 집 제대로 못봤잖아 여자친구 집 제대로 못봤잖아요 여자친구 가정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어 최대한 님도 알아봐야되잖아 여자친구 집이 어떤 사람인지 어 님이 그렇게 한번 한번 실패하 그니까 그렇게 한번 하듯 그니까 실수하면 이거 이거 잘못 실수하면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어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게 날라리님 생각해봐요 뭐 그 여자친구랑 뭐 여자친구 좀 물론 혼자 살아서 외롭고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는데 난 솔직히 같이 산다고 해도 외로움은 벗어나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날라리님이 어 지금 생각해봐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뭐 위험사항이 뭐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자친구 뭐 좋아하는 남자친구 그 흥모하는 뭐 그게 있어요 없잖아 주변에 없잖아 관계가 어 어 그니까 뭐 그니까 뭐 여자친구한테 찌척된 남자가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어른들의 소개를 만났잖아요 어른들의 소개를 만났잖아요 어른들의 소개 이게 포인트야 어른들의 소개 어른들은 안 나는 거냐 서로가 어? 그럼 잠깐만 이 대목을 물어보고 싶네요 갑자기 이 대목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간의 소모적인 연애를 해서 그럼 어떤 소모적인 연애를 했습니까? 어떤 소모적인 연애를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야 이미 이미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의 속에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소리 서로 간에 대해서 정보가 구역 오 같다는 거지 그럼 여기선 이미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간의 소모적인 연애는 뭐예요? 이게 궁금하네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그간의 소모적인 연애를 해서 많이 지친드라 금바다고 사귀셨나? 이름만 하면 그렇긴 한데 날란에 저 소모적 연애할 때는 속도마음을 다 맞춰봤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순진한 것 같지 않은데 순진하지 않은데요 아 이척 그동안 만났던 여성분하고는 이렇게 그래도 속과 같은거 맞춰봤을거 아니 아 잘 모르겠다구요 아 이게 여러분 이게 잘 모르겠는 거야 어 착하면 척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아서 그런가 착한 척 아니야 이것만큼 구체적인 게 뭐가 있어 이거 더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미치겠네 어 일단은 요들어 갑시다 아 날라린 잠깐 잘 들으세요 여기서 결론은 제가 지어드릴게요 지금 뭔가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으니까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일단은 여자친구하고 그냥 너무 100% 그러니까 날라린이 그냥 앞으로는 여자친구한테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 함부로 꺼내지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있잖아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함부로 꺼내버리면 상대방 부담을 먹어요 난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했었죠 여성분하고 소개팅 했는데 여성분이 갑자기 난 당신하고 결혼까지 가고 싶다 했는데 남자 도망가버렸어요 남자가 도망가버렸어 꼭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게 운명이다 내가 저번에 한 적 있었죠 저번에 소개팅한 세 분 만났는데 갑자기 난 당신하고 결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 하면서 단돈직입적으로 그냥 여자분이 이거 찾아보면 있을걸? 그때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정해지고 만나면 안되는 거예요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그 친구는 아직 꿈도 있고 뽀불리고 앉았어요?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 제발 또 소리 하려고 그쵸? 졸도해요 빨리 졸도 졸도하러 가 새비부터 앉아고 왜 저래? 다음 애가 불량약은 내가 집에 가져가야겠다 아 진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음부터 만날 때는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만남시엔 목도랑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자 이런 얘기 꺼내지 마요 꺼내지 마 알겠죠? 그냥 만나는 거 그냥 그냥 보고싶을 때 만나고 하는 거 그냥 그것만 지켜줘요 그러니까 님미 좀 참아야 돼 날라르 님미 여자친구가 마음을 열고 하기 전까지 참아야 돼 그리고 여자친구 입장에서 지금 마음을 안 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시험이 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클 거예요 여자친구가 지금 관심을 못 가진 이유는 시험이 그만큼 큰 시험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공무원 같은 고식급 시험이니까 이 시험 때문에 그럼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 하지 마 절대 그냥 가벼운 거 물어봐요 뭐 준비는 잘해가? 어 그래? 딱 거기까지 어 서서히 지내주세요 서서히 서서히 진짜 서서히 서서히 물론 님미 힘들겠죠 근데 난 님미 왜 있는지 알 것 같아 약간 그 오랜 시간 타국에서 타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뭐 어떤 좀 타지에 대한 어떤 힘든 외지 생활에 어떤 힘든 그거를 그것 때문에 아마 누구라도 옆에 한 명 있어서 좀 옆에 있어서 좀 내 가정을 빨리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쉬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참을 수 있어요? 아마 30대가 되면 참을 수 없을 텐데 허이 뜨거 있어 잘 안 돌아간다 아 이 포멀링클 시저씨 포멀링클이 괜히 이런 얘기 꺼내가지고 사람 담컨하게 만드니 그래서 일단은 가벼운 만남 가볍고 긴 만남 간우고 긴 만남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으면 본격적인 연 에는 시험 붙고 나서 오케이 시험 붙고 나서 합시다 시험 붙고 나서 그때까지만 여자친구 입장 최대한 비워줘야 돼요 여자친구 입장에 시험도 준비하기 빡칠 수도 있어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 난이도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날라인도 생각해봐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공무원 준비하는데 함부로 만나지 못해 왜냐면 그만큼 공부 시간을 뺏는 거니까 그만큼 공부 시간을 뺏는 거니까 또 만나지 못해요 일단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냥 간단한 거 부담을 적게 주고 그냥 시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이해해 주고 서로 보듬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웬만하면 결혼과 관련된 얘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아직 이 여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만나는 건 좋지만 결혼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결혼은 미리 선을 그어 놓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선은 여자친구 입장에 너무 부담돼서 여자친구 입장에서 너무 부담돼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님이 아직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고요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날라디는 닉네임은 날라디인데 하느짓은 날라디가 아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궁화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묵혔다가 한번 나중에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속궁화 이혼도 많이 해요 나중에 생각합시다 나중에 일단은 서로 지켜보는 시간 서로 보듬어지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좀 최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날라디님이 너무 그 교르에 대한 어떤 집착에 대해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멋지네요 아메리칸식 아메리칸 러브 멋집니다 멋지네요 앞으로도 그런 관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라디님 자 이상으로 우리 날라디님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